딸기 마시오. 네. 와, 어떡하지? 저 사람 완전 애야. 여기서 주무시지 말고 성당 가서 주무세요. 괜찮아. 우리 집 갈래요, 그럼? 됐어. 아자! 힘내요. 아자. 네 책상 위에 명함 두고 나왔거든? 일단 전화해봐. 얘기는 해놨어. 할까? 지금은 일단 뭐든 시작하는 게 중요해. 의욕이 생겨야지 대단한 걸 만들든 말든. 내가 소개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연락이 온 것처럼. 사무실에는 내일 들을게. 응. 아, 도진 선배. 응? 고마워. 고맙긴 새삼스레. 그러니까 이 오라버니한테 잘하란 말이야. 알았어? 알았어. 응. 야, 이 새끼야. 너 운전 똑바로 안 해? 큰일 날 뻔했네. 심장 뛰는 거 봐. 이맘때가 제일 심장이 빨리 뛴대요. 제일 쑥쑥 크는 시기라. 진짜 신기하죠? 고콩할 만한 게. 만한 게. 고소하는 게. 고마워. 해? 아이씨. 뭐래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